퀴즈의 눈에 띄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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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일 고프로 가져오면 이거는 가삭집 쀼의 눈에 띄는 중 송글라스랑 이거 하늘색 애들시론 이번 앨범 색깔이 하늘색이어서 이 날은 맞춰봤어요 그리고 밤에 추울까봐 그리고 경량 패딩 따뜻해 보인다 이번 앨범 퀴즈의 눈에 띄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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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결혼식 있어서 결혼식 갈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조금 일찍 퇴근했고 이제 바이올린 수업하러 레슨하러 가려고 개구리 진짜 귀엽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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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500명이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시즈를 썰까? 네, 이제. 시즈를 썰까? 이거 있으면 이거 시즈를. 끝났다. 시즈를 썰까? 물 받았어요. 지금 관광객 문으로 남대문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남대문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술을 한 번씩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 정신이고요. 남대문 보러 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네. 제가 여기 미쿠기나한테 남대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beautiful palace. no, not palace. 뭐지? gate요? 이게 남대문. 이거 올라가긴 하나요? 어, 편집이 될 겁니다. 편집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국에. 홍을 오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 술 취할 것 같지만. 제 정신입니다. 서울에서의. 모르겠다. 네 번째 날. 밤이. 깊어요.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야, 입에. 나 정신이에요. 너 너무 좋아. 오세요. 너랑 너무 좋아. 나는 고기 또한 재료가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로 와요. 나, 이거로 와요. 나라? 짜장러? 정말 소량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